공기업 채용에 관심을 두던 중에 일단 도로교통공단을 알게 됐고요. 이번 공공기관이 여러 가지 부서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공기업에 대한 저의 관심도가 많이 증진된 것 같아 직접 방문해서 보고 듣는 게 그 기관에 대해 알아보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걸 느껴서 이번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제가 입사할 때를 생각을 해봐도 이런 실제로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작다는 느낌이 많았는데 현직자분들도 직접 만나 뵈니까 채용이나 인사 관련된 부분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업무적인 부분들도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체험으로 얻어가는 게 훨씬 큰 것 같습니다. 흔히 도로교통공단이라고 하면 고속도로나 도로와 관련된 것만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운전면허 시험, 각종 표지판, 신호등 등을 만드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도로교통공단도 제가 미래에 지원하게 될 수도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또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분들이 입사를 하시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통안전의 미래가 어떻게 또 변화될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. 이 공공기관이다 보니 정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현직자분이 취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신 것들 중에 새로웠던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집에 가서 다시 찾아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. 제가 취업 준비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정보가 제일 많이 궁금할까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분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내가 제공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면접을 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지역 대학생들이 저희 공단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저희 공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많이 배워가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저희 공단에 좀 훌륭한 인재가 많이 오시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현장에서 얻어가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고 다음 공기업 오픈 캠퍼스가 있다면 반드시 꼭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. 나에게 도로교통공단이란 나에게 도로교통공단이란 나에게 도로교통공단이란 나에게 도로교통공단이란 행복이다 꿈의 직장이다 일상의 한 부분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다 나에게 도로교통공단이란